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 가성비 제품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그 제품명은 기가바이트 G7GD 게이밍 노트북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기가바이트 G7GD 게이밍 노트북은 17인치에 144Hz의 고추사율의 디스플레이를 장착하고 엔비디아 GForce RTX 3050 그래픽카드를 탑재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능은 어떨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품의 언박싱 먼저 보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언박싱 렛츠고! 제품의 언박싱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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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하는 제품의 배열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제품으로서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는 좋은 호환성을 가진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17인치 FHD 144Hz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최신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을 적용한 발열 관리가 우수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게임에 적합한 DTSX 울트라 오디오는 가상 7.1 채널의 서라운드 사운드와 3D 사운드 효과를 제공하는 제품으로서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컨텐츠 감상에도 우수한 사운드의 품질을 들려줍니다. 또 와이파이 6와 AX200의 최신 네트워크 카드를 탑재한 제품으로서 빠른 인터넷 속도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탈부차이 가능한 49Wh의 대용량 배터리는 풀 충전 시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임인 노트북의 특성상 전원은 계속 연결한 상태에서 게임을 구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품의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각종 테스트를 통해서 그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시네벤치와 3D 마크 타임스파이를 통해서 CPU와 GPU 점수를,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통해서 SSD 점수, CPU-G와 엔비디아 컨트롤 패널을 통한 각종 수치와 MSI 애프터 버너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 시 CPU와 GPU 점율과 온도 게임 프레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테스트 먼저 보시고 제품의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각종 테스트, 렛츠고! 제품의 각종 테스트, 렛츠고! 제품의 мог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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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